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야씨 우리 아빠 불쌍해 우리 엄마도 불쌍해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한번 봅시다 제목 남친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같이 밤을 세우고 장례식장 밥을 먹는데 야 너 지금 밤이 넘어가냐 왜 안 울어 감정결핍이야 우리 헤어져 오냐 쿨 원제 남자친구 아버님의 장례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20대 후반의 직장인 그리고 평범한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남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저한테 남친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요 아니 화를 냅니다 근데 저는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도 안되고 납득도 안되는데 그래도 정말로 혹시나 제가 실수를 한건 있는지 그거를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 여쭙고자 하는거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쓸게요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참고로 남친은 저랑 동갑이고 저희가 5년동안 만났어요 네 그래요 오래 만났죠 그리고 보통의 연인들처럼 가끔 결혼이나 아이에 대한 그런 본인의 생각들을 주고받았지만 대화를 그래봤자 아직은 그래봤자 아직은 그냥저냥 사귀는 연인일 뿐 결혼을 약속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게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니니까 부담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원래는 인사같은거 안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물론 반대로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면 좀 말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그때 남친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고 당시 암 말기셨어요 아버지 살날이 이제 얼마 안남은거 같아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소개해주고 싶어 이래가지고 따라갔어요 그렇게 그렇게 첫인사를 드린 후 한 두세번 정도 더 배웠습니다 비록 암 말기라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건 아니셨어 몇번 밥도 같이 먹고 또 근교로 바람도 쐬고 그랬죠 참고로 인사를 드리기 전에도 명절날 되면 선물들 제 나름 신경써가지고 꼬박꼬박 챙겨 보내드렸어요 여하튼 그러고 있다가 이번에 아버님이 결국 운명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남친이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해가 안되고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장례 첫날 저는 당일 저녁에 아버님 장례식장에 가서 밤을 세웠구요 남친이 밤새 울어서 잠 하나도 못자고 뜬운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바로 출근을 했죠 그리고 저녁에 퇴근 후에 집에 가서 씻고 또 나오는데 이때 저한테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이 조의금으로 30만원을 챙겨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제 돈 20을 더 보태가지고 총 50만원을 남친 어머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을 굶고 바로 달려왔더니 배가 너무 고픈거에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시략국밥 뭐 거기 나오는 밥 좀 먹고 또 계속 일을 거들고 있는데 이게요 사람이 잠을 못자니까 이러다가 진짜 쓰러질 것 같은거에요 그래서 지하철 끊기기 직전인 12시 거의 다 돼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자 남친은 이런 제 행동들이 하나같이 잘못된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가지를 꼽았는데요 그 첫번째가 니네 부모님 직접 안오신거 진짜 서운하다 우리는 결혼할 사이인데 약속한적 없어요 어떻게 너희 부모님은 여기를 한번도 안오시냐 그래도 부조는 하셨잖아 라고 했더니 뭔소리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정성이 중요하지 정성이 그리고 이건 예의도 없는거라고 두번째 너는 모르는 남도 아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연차를 안쓰고 자꾸 왔다갔다 하는거야 어? 사랑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슬퍼한 순간인데 그러면 계속 곁에서 위로를 해줘야지 지금 이게 말이 되냐 그래도 첫날엔 계속 같이 있었잖아 라고 했더니 하루밖에 더 돼? 나라면 안그랬을거고 그래서 나는 말이지 그 순간만큼은 니가 평생 같이 할 여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내가 어? 이거 외에도 몇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이 두가지가 섭섭한 제일 큰 이유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요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저희 두 사람이 오래 만났으면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다녀가셨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연차 이거요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말을 해야 돼요 이렇듯 갑자기 쓸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른 회사는 어떤지 몰라도 저희는 그래요 아 물론 예외는 있죠 직계가족의 위급상황이나 장례식 같은거 그러나 그 외에 뭐 친구 가족이나 아는 지인들의 경우 절대로 허용 친구 가족이나 아는 지인들의 가족의 경우 절대로 허용해주지 않는 곳이라 만약 한다면은 그런 정도의 큰 거짓말을 해야 한다 이건데 제가 솔직히 제가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생각조차 안했다는게 맞는 말이겠죠 하지만 그런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런 저한테 이기적이라며 화를 냈구요 또 울지 않는다면서 감정결핍녀라고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 이때 눈물 안나왔어요 아무리 남친아버지라도 그래 몇번 뵙지도 않았는데 아 물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건 맞죠 맞는데 막 눈물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시락국에 말아서 조금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얘기도 꺼내며 하는 말이 야 너는 니 남친이 슬퍼하고 있는데 밥이 뒤로 넘어가냐? 이래요 아니 상가집에서 시락국밥 좀 먹은거 막말로 제가 막 허겁지겁 먹방처럼 먹은것도 아니고 뭐 그랬는데 뭐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런 모습이 어땠겠냐며 화를 내요 네 그냥 이게 전부에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잘못한건가요? 저 괜찮으니까 잘못한게 있으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미친? 뭐야 정신이 나간건가? 어이가 없네 이거는 쓴이랑 쓴이 부모님께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인사가 먼저 나와야 하는거 아닙니까? 아니 결혼해가지고 한가족이 된것도 아닌데 뭔소리야 이게 거기다 쓴이는 출근을 하면서도 빈소에 날을 샜고 어? 또 부모님도 조의금 30만원을 보냈으면 됐지 어? 아 그래 뭐 서운할 수 있어 하지만 아무리 서운하다 하더라도 물론 이것도 뭐 이해는 안됩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했으면 일단은 인사 7회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버지 잘 모셨습니다 이런 소리가 먼저 나와야지 뭐? 이기적이라고? 이거는 어른이 아닌거 같습니다 그냥 어린애 같아요 쓰니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대댓글 그러네요 부조금 50에 인생 먹구름이 싹 거쳤네 얼른 도망가세요 저러다가 엄마 불쌍해 이 소리도 나옵니다 2번 결혼 약속을 안했다 하더라도 5년이나 만났으면 그래 뭐 미운 정 고운 정 등등등 온갖 정이 다 들었겠죠 그러나 결국 여기서 그 남자의 본성이 나온거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하고는 상종하지 마세요 거기다 그걸 넘어 쓰니 뿐만 아니라 쓰니의 부모님까지 저렇게 대아놓고 비난을 하다니 진짜 몹쓸 놈입니다 그러니 이참에 마음 정리하시고 헤어지길 권하고 싶어요 답이 없잖아 3번 아니 그래 뭐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슬픔이 크고 마음 갈 데 없어서 서운할 수 있다고 까지는 뭐 이해를 합니다 해요 하지만 저렇게 대놓고 뭐 이기적이니 감정결핍연이 등등등 이런 개막말까지 하면서 후레치는 건 이건 아니옵시다 4번 여기서 쓰니 남친을 잘 봐줘야만 한다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지러우니 누군가를 원망해서 그걸 푼다는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긴 합니다 마는 그 남자 속이 참 좁네요 솔직히 이건 아니죠 그냥 그런 마음이라면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세요 아마 쉽게 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아 물론 얼마 못 갚아 미안해 이러면서 사과 연락이 오겠지만 말이죠 5번 나도 같은 남자지만 진짜 정신나간 놈이구만 상견례를 한 것도 아니고 나를 잡은 것도 아니고 뭐 정식으로 양가 어른들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닌데 거기에 왜 쓰니 부모님이 조문을 가야 하냐 이거지 아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냥 그게 고마운 거지 절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즉 지금은 적어도 지금은 안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다 이겁니다 그래도 딸내미 남친이라고 돈을 30이나 보냈으면 이거 솔직히 엄청 크게 생각해 준 거 아닌가 남자가 말하는 게 너무 많고 또 이기적이에요 이건 그냥 남친과 쓴이 두 사람 만의 문제이며 양가 집안에 정식으로 허락된 것도 없는 상황에 쓴이 부모님이 조문을 가는 것도 웃긴 겁니다 물론 쓴이 역시 마찬가지 아직은 그냥 일개 여친일 뿐이고 말이죠 며느리 아니라고 그런데 이거를 못 알아쳐먹고 이해를 못한다면 그냥 그 돈 돌려달라 그러고 헤어져야지 뭐 6번 서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쓴이 부모님이 안 오셨다는 걸로 뭐라 하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쓴이의 행동은 충분히 서운할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눈치도 없고 공감 능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쓴이가 대댓글 그러는 너는 왜가 떨어졌냐 어? 최군이가 없네 7번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만약에 나랑 5년 동안 만난 남친이 쓴이처럼 하면 엄청 서운할 것 같은데요 물론 부모님까지 오바지만 물론 부모님까지는 오바지만 그래도 내가 쓴이였다면 안쓰럽고 가여워서 최대한 자리를 지켜줬을 거예요 이거는 결혼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상하니까요 그냥 계속 곁에서 위로를 해줬을 것 같아요 애들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했다고 했으면 감정 결핍려 소리 이거는 미친 거죠 2번 그렇지 암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한 사람한테 이기적이다 감정 결핍려다 일단 소리를 해야 하냐고 회사에다 남친 아빠 죽어가지고 회사 안 나간다고 하면 퍽 더 좋아하겠다 8번 부모가 될 인연이 아니라서 저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연인의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상대방 부모가 무조건 문상을 와야 한다니 헐 게다가 서운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그 표현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건 인연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말로 천냥 빚을 쌓는 사람이군요 9번 만약 내가 쓴이 남친이면 쓴이 절대 안 만날 거야 사람에겐 사랑 말고도 중요한 게 있는 법인데 쓴이는 그런 게 아예 없네요 그래서 님 같은 사람은 친구로도 안 되죠 막말로 5년 만난 거면 쓴이 부모님 중에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갔어야 했고 만약 그조차도 안 됐다 그러면 못 가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라도 했어야 해요 여하튼 쓴이 같은 불이하고는 사업도 같이 하기 싫어 댓글 아이고야 야는 입으로 똥을 싸네 10번 애매하다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연인이라고 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길고 그래서 굉장히 굉장하게 애매한 사이네요 남친은 이미 결혼한 사이로 여기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님은 결혼 안 했으니까 조심스러웠던 거고 둘 다 이해가 되는데 여하튼 남친이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느꼈다면 다시 예전처럼은 못 지낼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 결론은 뭐다? 그냥 여기서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댓글 애매하긴 뭐가 애매해요 그냥 여친이에요 여친 예비 신부도 아니고 이 정도 했으면 엄청 잘한 거지 11번 눈물도 안 나오고 배도 고프다니 정말 장 떨어진다 댓글 뭔데 그럼 거기서 뭐 통곡하고 밥도 굶었어야 했냐? 12번 보니까 남친은 쓴이랑 결혼할 생각이고 그래서 진짜 가족이라 생각을 했기에 서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저 남자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댓글 고맙다는 말보다 비난이 먼저 나오는데 이해가 돼요? 정말로? 13번 결혼 확정이 아니라도 5년이나 사귄 사이라면 무단결근을 해서라도 남친 옆에 있어줬어야죠 님이 아직 그런 일을 안 깊어봐서 그래요 댓글 야! 너 회사 안 다녀본 티 낼래? 무단결근 했다가 백수될 일이냐? 어이가 없네 2번 정신 나갔니? 신세 망치란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막하네 너 설마 무단결석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정말로? 큰일 날리네 여기까지가 일부구요 조금 이따가 며칠 뒤에 올라온 후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그때 하도록 해요 아 그리고 올리는 즉시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때리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이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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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